프로 선수들은 왜 인조 가죽을 많이 신느냐가 아니고요. 프로 선수들은 축구화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. 알지도 못하고. 그러니까 제일 유행하는 첨단 축구화를 신는 것 뿐이에요. 본인들이 생각하는. 첨단이라 해서 기술적 첨단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 제품을 신는 것 뿐이에요. 프로 선수들은. 우리나라에 있는 K리그의 20, 30대 선수들이 축구화에 대해서 안다.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각 개들은 자기들이 신고 싶은 걸 그냥 신는 거예요. 발이 아프든 말든. 번갈아 가면서 신어보고 동료들 것도 있으니까 괜찮으면 자기도 따라서 사서 신고 이러는 거지. 무슨 축구화의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어서 축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맨날 나이키, 아디다스 이런 걸 신고 그냥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미주노 정도로 가는 거예요. 야스다라는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라. 아슬레타도 모르고 그 친구들아.